고맙습니다. 제가 행복한 가연 녹화들에서 저보다 잘생긴 가수들에게 오신데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생길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연 박영희 시군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여러분 한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김없이 행복지키는 김연수 원대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나 추워요. 추운데 월경우는 더욱더 춥다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즐거움을 가지시고 우리 행복한 가연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가수입니다. 현만씨의 노래입니다. 인생당한 노래 무상한 장위 보너스님이 부릅니다. 진전 사랑한다면 박지영희입니다. 중간에 뵙죠? 행복한 가연 시장에 여러분 즐겁게 잘 보고 계시고 오겠습니다. 항상 재밌게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다녀오고 있는 행복한가요? 계속해서 다음 가수 모셔보겠습니다. 응시자의 주인공입니다. 이영재씨 모셔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한명희가 부릅니다. 한명희가 부릅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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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 사랑아. 아. 아니고요. 네. 다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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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씨와 우리 한명희씨 노래 잘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할께요. 다시 할께요. 다시 할께요. 우리 행복한 가연은 더욱더 즐거운 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대입니다. 이혜령입니다. 둥동의 덕. 다음. 볼게요. 김진환이 부릅니다. 헛소모. 다음이요. 김창희. 사랑도 청춘도. 김창희가 부릅니다. 클로징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아쉬운 접견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탐경을 유지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제 생각에 상담을 네 시간 되요 다시 한갑니다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아쉬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소하다는 말씀뿐이 들을 수가 없네요 항상 이 기후를 따뜻하게 지내시면서 행복한 시간 계속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석시의 노래 들으면서 저희들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부 계속 이어가세요 아니요 시간 오므됐으니 오므됐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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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